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거죠 안녕 나리의 달인이 오늘 옷을 좀 다르게 입었네 무슨 날이야? 운동화 날이야? 운동화 날이야? 운동회 운동화 날아가는데 실내주머니만 들고 갑니다 요거는 2학년 학년 티 하늘색 다리는 분홍색 1학년 학년 티 나리 오늘 개주 나가잖아 개주 잘 할 수 있어요? 개주가 하이라이트인 거 알지? 화이팅 화이팅 예 자 또린이 여러분 나리의 달인이 지금 갈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팁? 화이팅 둘 다 백팀이야 오오 백팀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화이팅 5시에 와 어 갈거에요 엄마 갈거에요 빨리 가서 자리에 잘 앉아있어야지 또린이 여러분 우리 이따 갔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학교에 갑니다 나리의 달인이가 9시까지 오라고 싱싱당부를 했는데 지금 9시 7분? 한 8분 다 돼 가는 거 같아요 또린이 네 나리의 달인이 무슨 팀인지 아세요? 무슨 팀인지 아세요? 네 몇 팀이요 어떻게 갔지? 잘 찍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빨리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1학년, 여기가 2학년 같은데 작년에는 나리니가 맨 앞에 있어서 보였는데 이번에는 안 보이네요 둘 다 안 보여 한 번 앞에서 뽑기하려고 만 원도 가져왔는데 뽑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막 팔고 뽑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추억이 그게 없어졌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1학년 달리기 다섯 번째 다리니 그리고 50m 나리니 세 번째 하고요 여기 청백해질 때 나리니 뛰어요 파이팅! 파이팅! 작년에는 나리니밖에 없어서 응원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리니까지 같이 응원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나리니는 저기 맨 뒤에 있는데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한번 나리니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하얀색 옷 손 흔드는 나리니입니다 저기 나리니 안녕! 네 나리니 안녕! 나리니 안녕! 한 6번! 한 6번 7번! 그럼 이제 나리니 달리기 한대요 달리기 나리니아 엄마 여깄어 파이팅! 1등! 1등! 여러분 이제 나리니에요 나리니 나리니 여기 맨 끝에 있다 왼쪽에 여기 자 100분이 역전하세요! 나리니 화이팅! 선생님 이쪽으로 붙으면 안 돼 트랙으로 선생님 트랙으로 붙으면 안 돼 빨리 빼 빨리 빼 애들 뛰잖아 선생님 이쪽으로 못 오게 해야 돼 우와! 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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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우와 1등 했어 잘했어 나리니아 짱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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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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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 못할 줄 알았거든 나 2등 못할 줄 알았거든 처음에 2등으로 가가지고 간발의 차로 1등 간발의 차로 1등 빨라 저는 우리 나리니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나리니 하나 봐요 지금 나리니아 몇 등 할 거야? 몰라? 몰라? 1등 할 수 있어 누나 1등 했어 몰라 누나 1등 했어 누나 1등 했어 화이팅 화이팅 이제 우리 다리니 준비합니다 여러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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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화이팅 좀 빠직 좀 빠직 좀 빠직 좀 빠직 앞에 벨 앞에 벨 앞에 열심히 열심히 자 들어와 높이 차가운ing 그렇게 잘하네 여보 우승 여극 cin 3등 3등도 되게 잘했어 우승 기준 3등 되게 잘했어 3등도 되게 잘했어 이쪽이야 탁 다닐 것 같다 다닐 것 같다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뽑기는 아니세요? 먹을까? 지금? 안 되는데? 날이 개조하는데요. 우리 이거 끝나고 먹어요. 그래요? 날이 개조랑 날이 뭐 고용한데요. 이거 끝나고 잠깐 시간 있으니까 먹어요. 일단 뭐 있는지 한번 보시죠. 편한 거 아니죠? 갈면은 한 10분 정도. 달고나랑 마시멜로랑 새우래 감자. 여러분 드디어 나린이가 개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8번의 청백개주. 나린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나린아 개수 잘해. 파이팅 파이팅. 나린아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 100분 응원해주세요. 100분. 출발했어. 출발. 아 100분 이기겠다. 100분. 아 100분. 아 100분 해봤어요. 아 갔네. 전주 세계 100분이에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제 남자로 찐esian. 어머 제 남자로 찐이야. 제 지금. 제 파로 남자로 찐 다음에. 어어어. 너무 잘 찐이야 지금. 우와 잘 찐다. 너무 잘 찐 그냥. 우리 나린이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다. 어어어 어떻게 해 또 역사. 어떻게 우리 나린이가 따라서 찾아왔는데. 아니 2학년이래요 좀 또 찾아온다. 어으. 나린아 화이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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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norm아! 어머 나 너무 웃겨, 여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야지! 갑옷의 자극! 배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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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of the cold. 오늘은 배쿠아! 아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역전 해야되는데 배쿠아! 배쿠아! 아 배쿠아! 배쿠아! 추이이다! 1,000이 이겼다. 첫째가 2,000명으로 나린아 졌어? 백곤 졌어? 아 이겼어? 잘했어 백곤 그래도 잘했어 우리 다리에 춘춘대요 이제 여러분 다린아 엄마 여기 잘해 오 잘했다 맛있겠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요 작년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리 다리가 계속 뭘 해가지고 그러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뜨거있다 뜨거있다 우리 다리 다리 지키고 싶은데 애들은 간식 따로 먹어가게 먹어줄게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순서에요 우리 다리기가 닭 터트리기를 한대요 닭 터트리기가 끝나면 이제 체육대회도 끝이 날거같습니다 중설탕 진정한 하늘에 춘춘 Americas 물로 계속 감상산Game 여기 길고 토양 신동산 황금 드디어 막 터트리기합니다 여기 다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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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리의 달인이 운동회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 결과 궁금하시죠? 바로 백분이 이겼습니다. 우리 나리니 달인 팀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제 나리니 달인이랑 인사하고 저는 집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 토리니 여러분들도 곧 운동회 하시죠. 벌써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토리니 여러분들이 속한 팀이 꼭 이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달인 밥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구족해 주세요. 맛있게 먹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